오늘은 진짜 충격적인 하나의 글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내와 싸우고 이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한국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이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알아? 라는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 일단 이 한국 여자는 결혼 4년 차의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난 같이 사는 한남 새끼에게 말 안 하고 오늘 오전에 이혼 상담받고 충격적인 소리 들었어.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고 뭐고 자산 형성 기여에 큰 역할을 한 게 없으니까 분할 많이 못 받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더라고. 혹시 여시에서 이혼 준비하는 여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은 조언 공유하자면 이혼하려면 5년을 채우고 이혼하는 게 좋다더라. 그리고 이혼 마음을 먹더라도 여시는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다는 노력하는 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한남 새끼 출근할 때 아침을 차려놓고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라는 카톡 혹은 문자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임. 그러면 나중에 이혼 재판할 때 나는 결혼 생활을 하려 했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귀책 사유를 남편 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증거를 많이 남겨놓으면 자산 형성에 있어서 내가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도 가정 기여도에 따라 내자 내조를 잘해서 자산이 상승했으니 더 많은 분할이 가능하다 말하더라고. 이 이야기 듣고 세상 참 각박하다 느끼면서도 이런 거 모르고 이혼하자 말건 했으면 큰일 났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부터라도 저녁밥 차리고 저녁 차려놨어 이 지랄하는 카톡 보내놓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지금까지 발언들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리얼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녁이라고 해봤자 제육볶음에 소금 존나 넣어서 고혈압으로 뒤지라는 식으로 소금 제육볶음 만들 예정이라 맛있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고혈압 걸려 뒤질 만큼 짠 제육볶음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혼할 때 증거로 사용한다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정말 소름돋고 경악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지옥같은 생활 반년 더 해야 한다 생각하니 좆같은데 꼭 참고 재산분할 더 받기 위해 해보려고. 라는 식으로 지금 한국 여자들은 이혼에 대한 레전드 꿀팁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악독하고 표독스럽게 한국 여자들은 여러분의 재산을 반으로 갈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재산 많이 뜯어내자 가보자고 속물이라 생각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라는 식으로 전략적인 자세로 남성의 돈을 뜯어먹겠다 선언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 여러분은 저렇게 전략적인 한국 여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한국 여자는 결혼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임신 노력 호소를 말하며 전업주부를 하던 한국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30% 혹은 40%의 반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죠. 진짜 시발 대한민국 이따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 한국 여자는 결혼 전에 아파트 없다가 아파트 구매한 거고 결혼 후 1년간 회사 다니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무조건 분할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진짜 족같은 세상에 살고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남성 돈 빨아먹는 전략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빅데이터 쌓자. 라고 말하면서 남자 돈 빨아먹는 빅데이터를 쌓자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저도 이게 진짜 조작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시점 이 글의 댓글은 6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개꿀팁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소금 잔뜩 넣은 제육볶음으로 고혈압을 노리게 한다는 말과 더불어 단 것도 많이 줘라 그게 직빵이다 라는 말도 하고 냉동식품도 많이 줘 가공 냉동육 건강에 안 좋다. 밥 먹고 나면 꼭꼭 바로바로 액상과당 챙겨줘. 라는 식으로 남성의 건강을 망가뜨리라는 꿀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령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면 뭐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내가 밥을 해줘도 그 밥에 담긴 진위를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악랄한 한국 여자들의 수법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전략적인 그녀들의 수법에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영상을 보고 충격받으셨다면 은희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남편에게 액상과당 챙겨주라는 저 댓글은 정말 충격적이네요.